자 서울농구 에 있는 어떤 한 대학교 캠퍼스 아닙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 아주 상태가 좋은게 있어 가지고요 뭐 여기서 채취하면 안되니 되니는 잘 모르겠고 우리 좀 채취해 가서 한번 샤브샤브를 해 먹을 겁니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오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예 한번 해 먹어보고 나중에 맛을 하기 사실 맛있어요 소우기 넣고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